제공함과 동시에 축제의 장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 산업전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. 제 한 달도 안 된 바쁘신 우리 홍준기반을 마련하는 웨딩문화 산업전이 되겠습니다. 이번 웨딩문화 감사합니다. 이번 웨딩산업 행사장에는 우리 상전이신 임학몬입니다. 네 선생님 도움에서 좋았습니다.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덕분에 성공 행진을 할 때 하객들이 신랑신구 앞으로 앞길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의미의 퍼포먼스인데요. 저희가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바로 세리머니 진행하겠습니다. 선언합니다. 하나 둘 셋 선언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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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으로 이번 웨딩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